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5호 태풍 마리아, 6호 태풍 손띵 관련 미국 해양대기창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중국 여러 지역에서 계속된 폭우로 인해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8월 8일 중국 구이저호성 30현에 위치한 수안 링킹 대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있었으며 현지에서는 집안 침하가 이번 대교 붕괴의 주요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월 19일에도 중국 중북부 산시성에서 폭우로 인해 고속도로 교량이 붕괴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2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당시 홍수로 인해 교량의 일부 구간이 내려앉았고 차량 20여 대가 강물에 휩쓸려갔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량 붕괴 사건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폭우 및 홍수로 인해 집안 침하가 발생하면서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는 폭우나 홍수로 인한 과도한 수분 침투가 원인입니다. 집안이 약해지거나 침하되어 교량의 기초가 불풀안정해지면 무게를 지탱할 수 없게 되어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집안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입니다. 집안에 빈 공간이 존재하거나 구조적 결함이 있을 경우 교량이 무거운 하중을 견디지 못해 붕괴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물의 침식입니다. 집안이 물에 의해 침식되면 교량의 기초가 드러나거나 약해져 기울어지거나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네번째는 지진이나 지각활동입니다. 지진이나 다른 지각활동으로 집안이 침하되면 교량이 불안정해져 붕괴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풍 소식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창 GFS의 예측을 살펴보면 어제까지는 5호 태풍 마리아에 대하여 일본 도우쿠 지역 미야키연 샌다이시에 상륙할 것을 예측하였으나 오늘 8월 9일 예측은 8월 12일 월요일에 샌다이 밑에 후쿠시마와 이바라키안에 상륙하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쿠시마가 크게 우려가 되는데요. 5호 태풍 마리아가 8월 12일 월요일에 미국 해양대기청의 예측대로 만약에 후쿠시마에 상륙할 경우 여러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로 방사능 오염이 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번째 우려사항은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는 방사능 오염수가 저장된 탱크가 다수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폭우나 홍수가 발생하면 이 오염수가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오염수가 주변 환경으로 유출될 경우 해양 및 토양 오염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염수 탱크의 안전성도 우려가 되는데요. 태풍으로 인한 강한 바람과 비가 탱크의 구조적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사능 오염수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번째 우려는 환경오염 확산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폭우는 방사능 오염 지역의 토양 침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태풍으로 인해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될 경우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산물의 방사능이 축적되어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우려는 5호 태풍 마리아로 인해 전력 공급이 중단되거나 교통망이 파괴되면 원전 부지의 관리와 모니터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해양대기청은 8월 15일 목요일에 일본 오가사오라제도 인근 해상에서 6호 태풍 손띠이 발생하여 북상하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6호 태풍 손띠는 8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 사이에 일본 기우슈, 시코쿠, 주거쿠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한국 남부지역에도 일부 태풍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한편 유럽중기예보센터는 5호 태풍 마리아는 8월 12일 월요일에 일본 도호쿠와 호카이더 지역에 많은 폭우를 뿌리겠으나 인근 해상에서 대부분 약화되어 소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역시 6호 태풍 손띠의 발생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8월 14일 일본 오가사오라제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6호 태풍 손띠는 8월 17일 도쿄에 상륙한 후에 도옥구 지역으로 북상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5호 태풍을 예측하고 있습니다.